송내 공원의 도롱룡 30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23번째 영상과 29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8K UHD는 약 3300만 화소로 HD의 36배나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치고는 대단한 고화질을 자랑합니다. 갤럭시 S21에서 해상도를 8K UHD로 설정해서 도롱용 유생들을 클로즈업 촬영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종 확대해서 슬로우 비디오로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21에서는 해상도를 8K로 설정하면 초당 프레임 수를 24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느린 슬로우 비디오로 편집하면 아주 어색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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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